원리버도 아름답습니다. 멋있고요. 인사드립니다. 함께 나오셨습니다. 자리에 마이크를 두고 앉아주세요. 쇼케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한 분씩 나오셔서 거짓말 참지에 손을 대시고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 또는 노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 벌써부터 떠네.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 사랑해요. 소심하게. 대중이 만들어준 엄친아 이미지. 사실은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네. 자, 과연 진실일까요? 과연 엄친아 이미지 가져가... 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오,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분이 긴장돼가지고 땅을 엄친아 올리려고 하는 거야. 진짜 원해요, 근데?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긴장하고 있으면 땅 때문에 따가운데 견딜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되네. 아니, 손을 좀 따로 해봐야 돼, 다 같이. 딱 봐도 이 잔잔잔잔잔잔잔ㅋ 하면 깜이 점점 나요.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에 보조개는 정말 매력이 넘친다. 네 요기도 거짓말이야? 잠깐만요 다시 해보게? 다시 해보게?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이상윤입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당신의 이름은 이상윤입니까? 네 여왕왕왕왕왕왕